여실 때는 버튼 1번만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임의대로 저희가 비밀번호는 1 2 3 4 5 6 1번 설정을 해 봤어요. 살짝만 돌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딱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 안에 이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요거 이제 보셔야 되겠지요.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는 또 이제 서랍장이 또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자주자주 중요하지만 좀 뒹굴러 다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뭐 이제 여권이라든가 신분증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요. 자 이런 이제 선반 혹은 이렇게 서랍장 안에 보관하셔도 되겠고 인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럼요. 잊어버리기 쉽고 중요한 것들을 한 곳에 모아두시게 되면 나중에 찾으실 때도 더 편할 것 같고요. 여기에 통장이라든가 정말 귀중한 것 내가 보관해야 되는 것들을 싹 보관하시면 좋습니다. 잠금장치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 저 보안은 신경 쓸 수가 있겠고요.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이 안에는 현금을 보관하셔도 돼요. 아니면 자 이 돌반지라든가 이런 것들 저도 사실 첫째에 돌때 들어온 돌반지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. 많아서가 아니라 나중에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. 하나 잃어버려도 몰라요. 이런 것들 뭐 고가의 시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골드박 금테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이런 물건들 값비싼 재산가치가 높은 그런 물건들 여러분 이 안에 보관하셔도 괜찮고요. 자 그리고 이제 귀중품들 악세사리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런 것들도 다 보관을 하시고 사실 뭐 예물 이런 것들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막 많으시잖아요.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들이 있습니다. 우리 아이 초음파 사진 탯줄 정말 다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뿐인 소중한 것들까지 넣어보시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는요. 나는 저 돈이 많지 않아요. 우리 집에 값비싼 물건 별로 없습니다. 이래서 여러분 저 금고 안 데려 놓으시면 많잖아요. 비싼 것만 보관하시는 게 아니라요. 돈으로도 못 사는 소중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 것들을 안에 보관하시는 거고요. 자 그리고 이제 이 도어의 뒷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또 열쇠를 또 걸 수 있는 열쇠 거리함 사실 이런 보조키 같은 게 몇 십만 원씩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는 이런 카드 같은 경우에 잘 많이 안 쓰지만 꼭 필요한 카드들 있죠. 이렇게 이제 카드 수납장도 이렇게 마련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. 그리고요. 자 여러분 이제 이걸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얼마나 이제 도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 이 이제 빗장의 두께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걸로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. 이게 500원짜리 동전입니다. 500원짜리 동전 크기예요. 빗장이. 이게 25mm 정도예요. 네. 그리고 저 지금 이제 경고음 소리 들렸는데요. 이거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자 이렇게 빗장이 하나 아래쪽에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또 이 저 앞부분에 있고요. 네.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고정형의 데드볼트라고 해서 한 번 더 잠금장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볼트가 안쪽에 또 한 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누가 열려고 해도 열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. 그럼요.